주간 검색종목 top 5 시간입니다. 1주 동안 개인 취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많이 관심 갖고 많이 검색했는지를 보고 5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 개인 취자분들의 많은 검색을 받았을까라는 관점에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주인데요. 크래프톤입니다. 게임주 분위기가 분명히 지난주, 이번주 괜찮습니다. 저점을 찍고 꾸준하게 반등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 가상화폐 이슈로 약간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 게임 대장주의 자리를 차지했던 NC소프트는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도하는데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주요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리니지 M 같은 경우 업데이트를 통해서 매출이 좀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시가총액이 큰 게임주가 반등한다라는 것은 게임업 중에 전체적인 분위기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크래프톤도 대형 게임사입니다. 크래프톤의 주가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수급이 개선되면서 우상향을 시도하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게임주에 대한 관심은 다시 한번 필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크래프톤을 한번 보시면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하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신작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해요. 게임주는 가치준가요? 성장준가요? 소비준가요? 어떤 종목이죠? 기본적으로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는 뭘로 움직일까요? 결국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됩니다. 게임주에 기대할 수 있는 성장 동력,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신작입니다. 새로운 게임이라는 거죠. 새로운 게임이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그 게임이 신규 매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신규 게임이 출시된다고 무조건 흥행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규 게임을 내야 이게 흥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잖아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콘솔 신작인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출시 일자를 12월 2일로 확정을 했습니다. 콘솔 게임 부분에서의 꾸준한 영향력 확대하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이제 VR 사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의 게임은 물론 아직까지는 2D 게임이 3D 게임, 화면으로 본 3D 게임, 2D, 3D 이 정도가 대세지만 지금은 뭐예요? TV를 보면서 뭔가 내가 동작을 직접 하면서 이렇게 이제 운동까지 겸할 수 있는 게임들 AR, VR 이런 게임들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죠. 앞으로 크래프톤도 이 VR을 게임 사업에 적극적으로 접목시키면서 성장하려는 시도들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래프톤은 지금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VR 사업 메타버스 엮일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분명히 모멘텀은 있어요. 그동안 성장주 조정에 의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신규 상장할 때 약간 고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현재 주가는 그런 부분들도 대부분 해소된 위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상향을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손실이실 텐데 지금은 보유하시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볼 시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한번 볼게요. 이번 주 굉장히 또 좋은 흐름 보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거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최근에 약세장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기분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적과 모멘텀이 동반되는 종목이었죠. 완제기 수출과 방산 부분의 수주 확대 기대감이 꾸준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항공우주는 다른 기업과는 조금 다르죠. 공적인 사업들을 많이 영유하고 있고 방산사업, 국가기관 사업들을 또 영유하고 있고 이 항공이라든지 우주사업 같은 경우 워낙에 규모가 크고 돈도 많이 듭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뭔가를 단독 추진하기보다는 다른 기업과의 협업 혹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경우가 큰데 이번 신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미래산업에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만큼 한국항공우주의 성장성 계속해서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방산 부분의 수주도 계속해서 확대를 수 있는데 이 방산주는 앞으로 장기적 최소한 5년간은 먹거리를 꾸준히 찾아갈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전 대비해서 PER 밸류를 좀 높게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실 이제 러시아 우크라 교전이 있기 전까지 21세기에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했었던 분들은 거의 없으셨을 겁니다. 저도 전쟁은 이제 앞으로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간과했었던 사건들이 막 발생을 하잖아요. 러시아 우크라 교전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이제 이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 몇 개월 이상 정도 계속해서 장기간 좀 이어지는 장기화되는데 이런 흐름들이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방산 부분에 돈을 안 썼던 나라들이 부랴부랴 방산에 투자를 합니다. 방산에 가장 소홀했던 국가 어디냐면 유럽이에요. 유럽. 유럽 국가들은 방산 비용이 GDP 대비해서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 전쟁은 안 일어날 것이라는데 좀 기반을 두니까. 그런데 우크라 러시아 같은 사태가 좀 벌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자주 국방을 실현해야겠다는 욕구들이 커지죠. 그래서 유럽 각국들이 국방비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전차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GDP 예산을 방산으로 좀 돌리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방산의 강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은 또 북한과 휴전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종전이 아닙니다. 휴전입니다. 휴전. 전쟁을 쉬고 있는 거지. 전쟁이 끝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산 사업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방산 강국을 또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산 사업의 비중이 꽤 큽니다. 또 북한의 7차 핵실험 리스크 꾸준하게 부각이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조금 더 부각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들어간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겠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홀딩인데 신규 진입은 좀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혹시 신규 진입을 하고 싶으시면 방산주 중에서 조금 덜 오른 종목이 뭐가 있나 이런 거 주말 동안 찾아보시면 투자의 힌트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주는 장기적인 모멘텀 최소한 몇 년간의 모멘텀은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부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이건 흐름이 좀 좋지 않았던 종목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번 주 주간 검색 종목 상위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노바티스와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 계열 의향사를 체결하면서 긍정적인 이슈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면 기본적으로 CMO 업체입니다. CMO는 쉽게 말해서 제약 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떤 제약사가 이렇게 의약품을 대량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그 주문을 받아서 대량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해줍니다. 공장 같은 역할인데 의약품, 제약 공장이죠. 그런데 약이라는 것은 어때요. 인체에 굉장히 형격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위생적인, 불량적인 요소가 들어갈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을 수 없는 곳에 이런 약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기업과의 엄청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감을 극대화로 끌어올린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CMO라든지 위탁 생산 계약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장기 성장 동력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못 갔다. 왜냐? 모든 종목은 섹터 분위기의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10번 정도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섹터 분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종목, 섹터는 제약이에요. 제약바이오. 결국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가 달리기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 다 비슷비슷하게 어려운 흐름이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제약바이오주들도 더 이상 밀리진 않아요. 시원하게 반등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하단은 잡힌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주가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이런 종목이 밀린 것은 사실 위드 코로나 때문에 당연한데 코로나와 크게 관계가 없었던 실적 잘 나오는 제약바이오주들도 다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고 보니까 제약바이오주가 올라오는 시기에 동사도 올라올 겁니다. 단기로는 재미없을 겁니다.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돼요. 어차피 단기로 보실 분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하셨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1, 2년 단위로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짜시면 분명히 정고점 돌파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종목을 볼게요. 네 번째는 은행주 중에서 카카오뱅크를 가져왔습니다. 시중은행 대비해서 높은 예대마진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예대마진이 지금 2.5%거든요. 시중은행, 우리가 얘기하는 4대 은행, 국민은행, 신한, 우리 하나 이런 은행들의 예대마진이 1.5%인데 무려 1%포인트나 예대마진이 높습니다. 예대마진은 뭐예요? 예금과 대출 사이의 마진 그러니까 은행들은 예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대출을 해주잖아요. 예금은 싸게 해봤고 대출은 비싸게 해주고 그 사이의 마진이에요. 이걸 많이 벌릴수록 은행의 수익성은 좋아집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4대 은행 대비 1%포인트 정도 이걸 벌려놨기 때문에 앞으로도 높은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카카오뱅크가 처음에 나올 때는 인터넷 은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소함이 좀 있고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라든지 이런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플랫폼 역할을 하는 업체에 대한 신뢰가 강합니다. 편의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 은행주의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죠. 역시 이제 많이 빠졌다가 바닷건에서 반등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시면서 추가 반등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CIS인데 이번 주 후반에 굉장히 화끈한 급등 흐름을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2차전지 전국 공정장비 공급 계약이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 2차전지 주도 살아나고 있죠. 2차전지 주가 모두 다 반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장격 혹은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종목분들은 꾸준하게 반등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좀 약하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 주의 투심이 좀 꺾였었던 부분도 있는데 테슬라도 좀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더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2차전지 관련 주의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다. 특히 이제 CIS는 한 가지가 더 있죠. 뭐가 있죠? 매각 이슈입니다. 매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탐내는 업체가 좀 많다 그래요. 워낙에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몸값이 높게 책정되면 책정될수록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앞으로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서 지금 딱 매수하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CIS의 몸값이 높게 설정되면 높게 설정될수록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2차전지 관련 주의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되겠죠. 저는 여기에서 힌트를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CIS의 흐름을 보면서 다른 2차전지주를 한번 찾아보시는 이렇게 이제 공부 차원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렇게 TOP5 다섯 종목 봤고요. 이 종목 이외에도 또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업한 관련된 이슈 관련된 내용들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저의 런앤런 많은 강의 내용들 무료로 보고 싶으신 분들 함께하셔서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주말 동안에는 푹 쉬었다가 평일 장중에 제가 시황과 종목 그리고 업종 관련된 내용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고 저의 교육 영상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식 매매 어려우신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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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